네, 이것만 괜찮단 말이야. 물이 안 되야 돼. 이것을 갖다 팔아버렸어? 있는 것 갖다 팔았어? 있는 것 갖다 팔았어? 네, 무게가 없네. 올 때까지 5kg에 1,800원씩. 몇 kg에 1,800원? 5kg에 1,800원? 5kg에 1,800원? 아, 5kg에 1,800원이냐? 지금 무게도 안 나가는데, 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? 어머나. 아, 찍으세요. 들기름 좀 팔아주세요. 들기름 좀 팔아주세요. 왜냐면, 나는 운동을 하려고. 운동을 하려고. 근데 자식들은 안 그렇다. 물이 좀 팔고, 들기름. 물이 3,800원. 엄마, 오빠가 사다주지. 엄마, 오빠는 사다주지. 오빠가 건강해야지. 웬만한 애들과 두 번도 몰아보면 사다줘. 근데 얘는 나만 사다주지. 그래가지고 nationale 오고, 이런거. 우리 educ입니다. 우리는 당신과 함께해줍니다. 두부로 먹으러 가야지 우리에게 안내. 우리는 전화할테나는 어떻게 생각할까? 우리의 문화만 모여집을 할 정도ira.